한해섬 롬이 삼도 보이네 저도 가면이 배터리 무제한 하나는 먹고 가도 끝까지 가실 시간을 보게 자 지금 물이 있는 곳이라서 이쪽이 있나 저 보고 있어요? 있는 거 아니야 몇 마리이지 지금 세 마리 한 마리나 온건가 아 나비네요 그냥 나비 아 그래도 숙인게 아까우더라도 이쪽으로 가면은 수정력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추진력이 좀 부질날까 부질날 것 같아서 지워주고 자 터닝시키고요 배터리 믿고 온건 아니니까 어 어 지금 여기 이 섬인 것 같아요 보이는게 지금 여기 갈건데 앞에 있구나 어 어 안되는데 어 안되는데 그럼 여기로 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넋 끝 아래쪽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떨어지진 마 Try 파 아 음, 없나? 속았나 봅니다. 가끔 아래가 텅 빈 섬이 있는데 아래, 아래 안쪽이 뭔가 있는 섬들이 있는데 여긴 아닌가 보네요. 대충 한 군데만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위로 올라갑니다. 뭔 소리지? 자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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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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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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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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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